그래서 민성이가 비해 20일에서 뭐 배웠나요? 그 I랑... I가 뭐... 내 소리를 못 배웠보는 아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요? 자, 그래서 하나, 셋 뭐여서? 파이 파이, 된 이유? 펫 I 파이 아무 소리 안 나요 아무 소리 안 나죠 오케이, 그래서 모여서? 파이 파이가 되었다 그렇습니까? 파이는? I, E, O I, E, O 중에서? I 파이가 되었고 E는 원래? E, E, O E, E, O인데 여기서는? 소리 안 나요 아? 오케이, 그래서...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? 초코파이? 초코파이? 왜 초코파이죠? 놀래기는? 먹고 싶다 이러라고 됐습니까? 오케이, 계속해서... 소리... 파이 P, I, E P, I, E 좋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... 아, 라이 그래서 하나씩? 크, Leonard R, I, I 갇혀서? cry, cry, cry 뜻은? 울다 울다 cry, cry, C는? skk, skk 중에서? 크, R은 항상? R, Y는? I, E, O I E 짤막 I E O 아닙니다 I E 짤막 중에서 I 그래서 다 합치니까 Cry 그래서 울다 Cry C R Y 소리 Cry T T T 하나씩 타이 타이지 이게 무슨 T야 타이 타이 하나씩 T I 합쳐서 타이 뜻은 타이타이 때 꺾이다가 내가 또 뜻 가르쳐주고 아 맞다 이러려고 그러지 너 응 넥타이란 뜻도 있고 묶다란 뜻도 있고요 아 알겠습니까 넥타이 묶다 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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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기 T I E 소리 뜻 넥타이 아니면 묶다 오케이 뭐겠어 라이 라이 하나씩 을 을 I 합쳐서 Lie 뜻은 Lie 뭐 뜻을 다 모릅니까 너 지금 어 단어하고 뜻하고 잘 못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내가 또 뜻만 해주면 아 맞다 그러려고 그러잖아 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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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하다 또는 눕다 그랬어요? 전혀 몰랐는데요 이런 표정이네 아니 그건 그건 아닙니까 네 소리 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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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뜻은 거짓말하다 아니면 눕다 거짓말하다 눕다 라이 라이 라이트 라이트 오케이 그래서 하나씩 을 을 아이 아이 뭐 뭐라고 아이 아이 택 압투어 라이 라이트 엘 을 아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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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 아이즈 라이트 아이즈 아이즈 이 치거 항상 구소 수가enda 아 아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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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치챘어요? I, G, H가 I, 항상 I 소리 낸다는 거 눈치챘어요? 네 눈치챘죠? 뜻은? 빛 빛, 불빛 불빛 라이트 라이트 L, I, G, H, T 오케이 소리 라이트 응? 나는 이렇게 들리는데 네가 말하는 거? 라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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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트라고 발음하면 안 되죠? 라이트라고 발음해야죠? 플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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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, I, I 합쳤어? 플라이 플라이 뜻은? 날다 Y는? I, E, 짧아 중에서? I 오케이, 그래서 여기까지 플라이 다 합쳤어? 플라이 플라이 뜻은? 날다 날다 플라이 플라이 F, L, Y 오케이, 소리? 플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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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 그 흐트 가 아니고 라이트 라이트 나이 그 흐트 가 아니고 나이트 나이트 things 나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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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이트 뜻은? 너, 나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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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뜻을 다시 해갖고 와야되겠는데 이거 틀리는게 무슨 3개째야?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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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좀 잘하시지 나이스 이제 이게 벌써 세 개째 뭐야 입니까잉 나이스 아 이거 쓰기엔 짭짤 같은데 이거 조사해갖고 오시고요 소리 나이트 쓰기 N I G H T 소리 나이트 타이트 왜 이렇게 오래 걸려 K 그래서 하나씩 타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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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 꽉기다 꽉기는 하다씨가 아니고 어떤씨입니다 어떤 꽉기는 어떤 바지 꽉기는 바지 꽉기는 바지 타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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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츠가 바지인거는 초등학교 6학년이면 알죠 꺉기는 바지 타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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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카이 하나씩 스 크 크 아이 다 합쳐서 와이는 이 자막 중에서 물에서 여기까지 다 합쳐서 스카이 뜻은 하늘 스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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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다시 공부해야 될 건 뭐냐 내가 영어 소리내면 뜻을 말하고요 뜻을 말하면 영어로 소리낼 준비해갖고 오세요 그리고 쓰기 시험에 틀린 게 두 개 있습니다 네 아직 쓰기에 이렇게 틀릴 게 있습니까? 안되고요 초등학교 6학년이 하고 있는데요 뜻을 물어봤을 때 답 못하는 것도 이제는 안되요 공부를 안 한 겁니다 그냥 네 오케이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